미래에 있어 형 나가면 잡아 진짜 나가면 잡을 수 있어 진짜로 긁어 왼쪽에 긁어 그냥 긁어 승나야 승나야 족밥이야 아 긁어 점프 아 진짜 실망이다 형 문에서 기다려 침착해 형 침착해 아 일단 가야지 근처로 가야지 아 던지지 말아야지 아 진짜 자기 눈뽕 개쩌네 아 우쭙 죽어라 어 괜찮아 괜찮아 칼맞았어? 어 칼맞았어 아우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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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! 시티베이스! 왼쪽 왼쪽도 있어 시티베이스 이걸? 이걸 라지니? 여태시 형이 1대 1인 줄 알았어 총 바꾸던가 아니면... A.A. 앗 뭐하는거야? 그거 왜 던지는데 지금 referencing자 앗 진짜 알았어, 알았어 여기서 던졌어야지 아니야, 아니야 쭉 봐봐 훑어, 훑어 아 에이 온거 같은데 빨리, 빨리, 빨리.. 시간! 어떡其ain 킨 있었어, 킨 있었어 킨 있었어 나이스! 대박 형은 인총이 많네 깍딱이가 많네 위에 다 있어 왼쪽 형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의미 없어? 그거 왜 던지고 거기에